아, 바다 너무 좋다. 아, 참. 친구분, 오늘 개인전을 했는데 안 가봐도 돼요? 안 가도 됩니다. 아니, 친구분도 우리가 여기 온 줄 알 텐데 나중에 알면 욕먹잖아요. 내일 공항에 가다가 잠깐 들리면 됩니다. 지금 가면 괜히 그 친구들하고 울려서 술만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옥시 씨만 외로워지시고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. 정말 그건 그래요. 그림 그리는 사람들 술이 너무 세더라. 자식들 그림이나 잘 그리면서 술을 먹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그림도 못 그리는 것들이 그렇게 술만 먹으니까 문제입니다. 누가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벌어다 준다면 이런 데서 그냥 오두막집이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. 저도 누가 100만 원씩 생활비 준다면 이곳에서 평생 그림만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여기서 사진이나 한 장 찍어요. 네, 바닷쪽으로 보내줘십시오. 잠깐만요. 구독 찍을까요? 아닙니다. 여기서 옷을 벗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. 그대로가 좋습니다.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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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